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호정입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 제주 앞바다에 풍랑특포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대부분 해상의 비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를 제외한 전해상의 비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전해상의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에서 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전해상의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제주 해상에는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